엔시티 테일, 뭘까 협박했나? 집단 성폭행 성지글. 그룹 엔시티 출신 테일, 30, 문테일, 성범죄 피소 관련 성지글이 퍼지고 있다. 네티즌 A는 테일이 6월 14일 생일을 맞아 라이브 방송할 때 너나 괴롭힌 만큼 벌받길 바라. 너는 범죄자야라고 남겼다. 전날 테일은 A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상태였다. 테일은 이 댓글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으나 이내 노래를 흥얼거렸다. 시즈니, 엔시티 팬클럽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A는 테일 SNS에도 너 계속 나 괴롭히고 있잖아. 너 반드시 잡혀가길 바라. 내가 당한 스트레스 고통 그대로 돌려받길 바라라고 썼다. 팬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자. 문테일 범죄자다. 해킹 몰카 협박했다. 잘 모르시는구나. 문테일 착한 것 같죠. 뻔뻔하고 지독한 스토커라고 적었다. 8월 28일 때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엔시티 테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테일이 성범죄 피소를 알린 날이다. 글쓴이는 이미 한 달 전 경찰에 넘겨졌다. 단지 보도가 오늘 난 것이라며 엔시티 멤버랑 남성 3명이라고 들었다. 텔레그램은 아닐 것 같고 집단 성폭행 같다고 주장했다. 테일은 뉴월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 A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 중간간 혐의로 8월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SM엔터는 최근 테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테일과 논의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저는 표적으로 지켜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